이 마을은 수만 톤 물속에 잠길 것입니다. 마귀의 기락인 것입니다. 믿으십니까? 주여! 여그 저수지 되기 전에 성국사님이 기동원을 지어주신다고 했어요. 고지검때로 그걸 다 믿어. 천국에서 편하게 살게 해준다는데. 천국이 어딨어 이놈아. 혹시 교회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처음 보는 얼굴이구만요. 뭘 처음 보는 얼굴이야. 정신 빨리! 그 아저씨 아기가 신게 틀림없어요. 그 사람들 좀 건들지 마요. 그냥 우리도 이렇게 살게 됐고요. 다 갔어요 갔어요! 저의 일을 지켜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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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일을 지켜봐요.